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조선일보에서 발빠르게 오미크론 항체 치료제로 못 막아 부스터샷 복제 차단 신약 필요 이렇게 썼구요 이영환 기자께서 오늘 오전 8시 17분에 기사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월요일 셀트리온으로 몰리는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사를 긴급하게 낸 것 같아요 지금 이 오미크론이 나온지 기사가 나온지 하루 이틀밖에 안됐는데 항체 치료제로는 못 막아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냄새가 나죠? 어떤 냄새?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과학자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를 무력화시키는지 전염력이 더 강한지 또 감염 증상이 더 심한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에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검사 대상이 워낙 적고 적체 유전자 해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체 치료제는 내성이 생긴다고 기사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? 참, 셀트리온은 우우적인 세력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사를 검증도 되지 않은 과학적으로 그런데 항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겼다고 기사를 낼까요?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웬디 박글리 교수가 26일 과학 매체인 뉴 사이언티스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은 류이제 내론이 개발한 것과 같은 항체 치료제의 내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근거를 내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셀트리온 그러면서 이 기자께서 조선일보에 백신 제조업체들은 바로 오미크론에 대비해 백신 개량 연구에 들어갔다 하지만 새 백신이 나오려면 4, 6개월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다행히 화이자와 머크가 개발한 코로나 신약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문제가 없다 이들의 신약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막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복제 자체를 차단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아우 이병헌 기자는 머크에 개발한 경구약 신약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구약 신약 머크 FDA에서 30%로 효과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죠 조선일보 이 기자님 꼭 항체 치료제 맞지 마시고 머크에 경구약 치료제 질병청에서 수입하면 그거 꼭 드세요 알겠죠 그러면서 전염력 더 셀 가능성은 충분 이렇게 씁니다 또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이병헌 기자께서 이영환 과학 전문 기자께서 얻는 혜택이 뭘까요 여러분 항체 치료제에 내성이 있다 그러면서 화이자나 머크의 경구약 치료제는 그러지 않는다고 씁니다 이영환 기자님 꼭 머크 경구용 치료제 수입되면 그때 그 약 드세요 셀트런 주제 여러분 오늘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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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